자기 좋아하는 가수, 다 마찬가지로 배우 쫙 감겨 있어요. 마치 그 사람이 승리해야 그게 나랑 통일시대에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벗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욕을 먹으면 그 당이 욕을 먹으면 내가 욕먹는 거라고 느껴요. 이런 상태에서 절대 우리나라 통일 안 됩니다. 남북은 차치하고 남한끼리 통일 안 돼요. 그게 너무 오래돼서 마치 자기 인양 돼 있어요. 그거 벗으면 큰일 납니다. 보수라는 가면을 내가 벗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진보라는 걸 내가 벗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번 벗어보면 재밌는데 그걸 자꾸 벗어보면요. 선은 진보고 보수고 인간이 만든 모든 그런 걸 다 내려놔보라는 거예요. 몰라 해버리라는 거예요. 생각 너머로 가보라는 거예요. 갔다 다시 오면 자명한 생각은 남고 찜찜한 생각은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러고 나면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왜 내가 예전에 그렇게 답답하게 살았을까가 보여요. 왜 그렇게 치우친 생각만 갖고 살았을까. 그거 가지고 왜 남들하고 싸우고 남들 괴롭혔을까. 나중에 여러분 아마 부끄러워서요. 아마 눈물 날 그런 어떤 자신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캘스로. 근데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보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면요.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뭐 멘토가 이렇게 여러분을 막 다그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단체 가면 뭐 애고 깨주겠다고 멘토들이 갈부는 단체도 있더만요. 한싸예요. 그러면 돈 냈으니까 아무튼 뭐라도 스스로 위로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건 근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시공을 처오라고 나오고 처오라고 다시 들어오고 이걸 하다가 자기가 하나씩 바로잡아요. 자기 눈에 보여요. 멘토는 산파죠. 도와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학당에 오잖아요. 대화 제가 해보면 잔뜩 그걸 갖고 계세요. 가면. 얼굴에 새로 입은 가면인데 여러분 얼굴이냐 알고 계신 게 엄청 많아요. 깨달음은 이거잖아요. 너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대화해보면 그 부분은 안 건드립니다. 되도록. 너무 센 거는 제가 직격탄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이 정도로는 어차피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세게 날려서 조금이라도 깨고 시작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아니면 제가 일단은요. 그건 안 건드려요. 저거는 지금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지금 그거다. 가면이다 싶으면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뭔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 먼저 제가 자꾸 그 부분에다가 정보를 드리고 공부를 해보시라고 밀어요. 그럼 제대로 성과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부분에서 가면을 한번 벗고 나니까 시원한 맛을 보죠. 어느 날 여러분이 여러분 가면을 직접 벗고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걸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하고 여러분 입에서 나와요. 그럼 이제 성공한 거죠. 그럼 이분은 같이 갈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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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